밥이 너무 돼야 도 무슨 딜? 짤깔만 보세요. 짤깔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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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이 너무 맛있어. 이런게 우리 장인데 너무 시클입니다. 잘 안 먹는데. 소금을 넣어야지. 소금을 넣어야지. 뭐야! 너무 쉽지 않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맨날 싱겄어. 맨날 맨날 싱겄어. 오. 아이고 잘 되었네. 좀 지른 거 엄마. 아이고 잘 되었어, 되었어, 되었어. 자 그러면 저는 밥 더 갖다 먹어야 돼. 밥이 저기 겁나서 이렇게만 했거든. 안녕하십니까. 먹두리 백성현입니다. 셋째 백성현입니다. 뭔가가 이상하네. 인사같자고. 오늘은 동생이 한 명이 잠깐 출타를 했습니다. 저번에 실망할 때는 늦고 오늘은 아예 두무무 출. 애들 때문에 출타를 했습니다. 오늘은 무, 오징어, 오징어국입니다. 오징어국. 콩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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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밥에 오징어국입니다. 오징어. 이게 생생한 오징어. 오징어. 국물이 빨갔네. 이게 또. 국물이 엄청 시원해. 딱 보기만 해. 우리 이거 어렸을 때 어머니가. 우리 엄마가 끓이고 이거 와 진짜 맛있게 생겼다 그랬어. 그래요? 응. 아 진짜 색깔 죽이네. 응. 자 뜯어봐. 김장김치를 안 가져오고 오늘은 이렇게만 했어? 응. 지금 이거 뚜껑 닫아놨는데? 그래요? 네. 엄청 맛있네. 야 꼬도팩이 싱거 가져왔는가 보네? 응. 이거 오징어국을 안 먹어본 사람 모르지. 오징어국은 다 먹어봤을 거예요. 근데. 우리 엄마는 특별한 먹는 방법으로 무를. 삐지잖아. 삐져 삐져. 왜 무를 삐지는지 아냐? 모르지?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데. 칭찬을 안 해도. 아니 먹을 때는 삐지지 말고 맛있으라고. 미리 삐진 거예요. 다 갖다 오징어 열어내니. 컵밥의 오징어. 아 콩밥에 오징어. 오돌뼈가 시원하게 맛있어졌어 아주 고마워 맛이 들었어 응 쓴맛이 하나도 없다 저기 있어 상추도 맛있나 이야 오고 다리가 사방팔방을 다 뻗었네 음 그리고 이제 먹어 봄이 가깝지 가을이 가깝지 않니 나는 먹을 줄을 몰라서 그런가 꼬들뻑이 이파리가 맛있더라구 꼬들뻑이는 원래 뿌랭인데 이파리하고 뿌랭이 같이 먹어야 맛있지 제우는 그냥 금방 금방 해 놓고 가버려 그깝은 그냥 얼굴이 너무 좋더라구 그깝지 그냥 그런거같아요 이건 식당에서는 쫄깃쫄깃 하나도 안 웃기고 먹을게. 어? 현나운데. 너무 나고 이제 둘이서 한 것이 두 번째지? 몰라. 세 번째쯤? 맨 처음에 비빔밥. 비빔밥하고 또 뭐 하나 있을까요? 뭐? 사자문만 있을까요? 두 개는 될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. 형 둘이하고 둘이 한 거. 나 지금도 웃겨 죽었어. 모종 안에서 먹던 거. 내가 봐도 웃겨. 형이 형. 네가 형. 너는 우리 영상 중에서 제일 웃긴 것이 어떤 거냐? 너? 응. 덜 익은 닭? 응? 덜 익은 닭? 아 성철이 보고 내가 생닭 먹냐 할 때 그거? 피낭. 내가 품어버린 거. 나는 그것보다 웃긴 것이 뭐냐면 호박. 호박 안에 닭는 거 있지. 아니면. 난 그게 제일 웃겨. 아무튼 닭이네. 응. 그게 제일 웃기고. 그 생닭 먹냐가 두 번째. 그 호박 안에 그 닭을 20번을 내가 더 봤다는 거 아니에요. 그때 전주 혼자 가서 그때 일본 때 아마태에서. 성주령하고 그 분위기상으로는 성주령하고 나하고 저기 있을 때가 제일 재밌었고. 모든. 오해가 먹을 때. 와 너고 둘이? 응. 근데 난 그걸 세 번째로 줬어. 경제간에 호박. 여기서 호박 먹을 때 첫 번째. 저 숟가락에서 먹은 생닭 먹냐가 두 번째. 그 다음에 너고 둘이 한 거. 호박 먹은 건. 전주 그때 내가 일부러 가 갖고. 혼자 집에. 아파트 그거 누워 가지고. 그걸 보기 시작했는데. 처음에는 실실 웃다가. 낮으면은. 혼자 하아 웃고. 20번을 넘게 오면 잠이 안 오더라. 잠이 안. 한 거의 두 시간을 두 시간을 보고 두 시간. 그 날 하루에 하아악 그것만 계속 보는데. 다니면서. 하아. 너무. 옛날 영상들이 이렇게 쭉 보거든 너무 재밌더라고 지금도 재밌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국물만 한 번 두리켜 봐야겠어 마늘맛은 거에요 마늘맛은 거에요 아... 왔다 형 즐거운 국물만 먹는 게 소유양 뜨끈이 고기만 하네 깜날려고 그러네 빌딩 쳐 고춧가루 한 번만 왜? 고춧가루 못하는 거지? 형 국물 좀만 줘 마시게 넣어 그 맛있더니 땀이 쭉 올라오네 고춧가루 먹는 거지?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먹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타먹는 거 하고 안 타먹는 거 그 차이가 고춧가루 고춧가루 뜨겁고 맛 조금 뜨거 호기양 형 몰라 버스 오는 버스 버스가 잘 먹었다 자 오늘은 오징어 국이에요 오징어 국. 오징어 국인데 동생이 하나가 이제 빠져서 공교롭게도 동생 둘이 해야 되는데 혼자 이렇게 1대1로 하니까 시간도 금방 지나가고 맛도 있고 오늘 아주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성추리가 없으니 또 말들이 되요. 사랑합니다. 성추리 형 함께해요. 함께하자. 여기서 하고 나와야 되는데. 내가 인사하고 나서 하고 나와야 되는데. 형도 딱 인사하고 나서 성추리 형이 해야 뭔가가 코드가 맞는데 내가 바로 그러니까 코드가 뭔가가 안 맞아. 그러니까.